2021년 6월 12일 여행 87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일단은 본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그때 혜연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 영가들이 있는 바로 거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층에서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그치 봐볼게요 잠시만요 계십니까? 마고 회야님, 그때 그분이랑 왔다간 후로는 뭔가 좀 잔잔하네 여기는 그래 바로 본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조용하죠?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무슨 소리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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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 오빠야.. 어디야?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잠깐만 분명히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긴 들었어 확실히 들리긴.. 확실히 들리긴.. 어..? 진정하세요? 왜요? 나 미쳤나? 뭐라고 하셨습니까? 여기다! 계십니까? 뭐가 있다..? 어디 계세요? 계십니까? 저기 실례좀 하겠.. 어..잠깐만요.. 잠깐만 잠깐만요.. 헉헉헉헣! 헉헉헉헉헉! plötzlich 난! Lochlan Quiz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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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꺼 돌려주십시오 제꺼 돌려주십시오 제꺼 돌려주십시오 제꺼 돌려주십시오 제꺼 돌려주십시오 혹시 이걸로 대화하고 싶으신겁니까? 혹시 여성분 맞으십니까? 어제 30대 여성분 맞으십니까? 진짜 실례가 안된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?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.. 저기 탓배접만 하는저럴 Foldwd 키보도 또치! 진짜 안타깝게 죽으셨습니다 진짜 안타깝게 죽으셨는데 제가.. 전체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아픔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핸드폰을 갖고 나왔어요 핸드폰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.. 뭐야 이거? 저리 가!! 저리 가!! 저리 가!! 저리 가!! 저리 가!! 여길 길게 목숨을 붙어 있을 때 나가겠습니다 목숨 붙어있을 때 나갑니다 하지만 대화는 안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